안녕하세요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했다는 것은 조금만 지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 또한 11월 25일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금리를 올릴 겁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마 기준 금리가 0.75 에서 1.0 으로 오르게 되고 또한 시중 금리가 현재 5% 5 때인데 최고 이제 연말에 6% 까지 육박할 거다 라는 이제 얘기가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2년 내년에는 시중 금리가 8% 를 넘어서게 될 겁니다 이게 뭐 예측이 아니라 이제 거의 그냥 기종사실 처럼 이제 구조 가고 있는 거죠 이건 뭐 비단 한국만의 모습은 아니고 뭐 러시아 그리고 뭐 터키 뭐 유로 뭐 전 세계가 언제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 전 세계적인 모습이고 어 이때까지 그동안 있어 왔던 그 저금리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고금리의 시대로 들어선다 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과거처럼 어 대출을 이렇게 많이 내서 온 뭔가를 하는 그 레버리지 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는 그런 이식들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야 지만이 감당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금리가 예를 들어 2% 라고 하면 뭐 5억을 빌려도 5 20 이러면 이자가 뭐 한 80 몇 만원 밖에 안되겠죠 그런데 5억을 빌렸는데 금리가 10% 다 그러면 이자만 5천만 원이 되는 거에요 금리 2% 금리 10% 이자금액이 월로 따졌을 때 100만원이 안되다가 갑자기 400만원이 넘어가는 거죠 감당이 안됩니다 뭐 최근에 이제 제가 주 주변에 이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20대 30대 들이죠 결혼을 했고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어 영 끌 해서 칩을 샀습니다 그들이 진 빚이 금액이 1억 2억이 아니더라구요 4억 5억 이었습니다 4억 5억 인데 어 이자를 뭐 좀 할 땐 뭐 2% 중반 뭐 3% 안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4억 이라고 치면 4 30 이러면은 2200만원 월 100만원 이잖아요 뭐 2% 떼었으니까 뭐 월 이자로 뭐 70만 80만원 이었던 거에요 그러니까 감당이 됐던 거죠 뭐 원금상안도 아니고 그냥 이자만 냈던 거에요 뭐 그러니까 뭐 8억 10억 짜리 아파트에 한 4억 정도 대출 받고 부모한테 받은 돈 한 몇억 뭐 자기 모은 돈 얼마 이걸 샀던 거에요 근데 이제 사업대출의 이자가 만약에 2% 중반이 아니고 지금 벌써 이제 한 5% 돼 가잖아요 5% 라고 하시면 5% 라고만 쳐도 4 5 20 이러면 2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자로 1년에 천만원 내던 게 지금 2천만원 되는 거에요 그래서 5% 에서 거치면 다행인거죠 8% 되면 어떻게 됩니까 4832 천만원이든 게 3천만원이 넘어가는 3배가 뛰는 거죠 3배가 뛰면 감당이 되겠냐 라는 거죠 정말 무서운 얘기죠 월 80만원 이자를 내다가 3배면 2백 몇 십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감당이 안되는 거에요 이자만으로도 근데 원금을 갚으래요 도덕도 이제 미치는 거죠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있는 일로 그냥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거에요 주말이 됐건 아니면 야간에 뭐 대리운전이 됐건 뭐 쿠팡 쿠팡 뭐 배송이 됐건 배달이 됐건 뭐든 안하면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어쩌다가 이렇게 된거죠 누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렇게 큰 돈을 빌리라고 했냐 라는 거죠 조나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사람에게 되게 특혜를 준다고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자가 되게 쎘던 거죠 이자가 6% 8% 를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저축을 더 했고 자기 돈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거죠 최근에 이제 저금리로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뭘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 라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는 뭐 시중금리 뭐 8% 10% 이러면은 신용도가 조금만 안좋으면은 십몇프로 짜리 이자를 감당해야 될지도 모른다 라는 거죠 그게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뭐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요소수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요소수 가격이 갑자기 뭐 5배 10배 이제 급등하고 있고 근데 이게 요소수로 끝나는게 아니라 다른 무수히 많은 이제 물자 들에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가 이제 드는 거죠 식당 물가도 오른다고 하고 제가 이제 이제 상추죠 상추를 불과 얼마 전에 천원 안주고 샀던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슈퍼마켓에 갔더니 가격이 3배 올랐더라구요 아 믿기 어려운 거죠 뭐 라면이나 아니면 뭐 라면이나 뭐 과자 가격 10% 20% 오른거는 아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는데 애교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 했던 거죠 뭐 채소값 오르고 뭐 계량값 올랐던거는 뭐 이미 이제 기정사실이 되어버렸고 되게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막닥치고 있는 거죠 뭐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뭐 거의 뭐 전쟁 경제전쟁터 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인거죠 되게 혼란스럽고 되게 어수선한 거죠 우리의 이제 언론을 보면 뭐 되게 자극적인 뉴스 뭐 되게 어느 사를 찌푸릴 만한 그런 얘기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좀 더 치면 이제 쉽지 않은 이 경제상황들을 계속 좀 보여주고 국민들 개개인이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하고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언론만 이렇게 봤을 때는 좀 그러지가 못한 거죠 좀 씁쓸하죠 좀 답답하죠 어쩌겠습니까 지금 현재 뭐 언론 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주비 환경들이 이렇다는 걸 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대비하고 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기 일에 좀 더 이렇게 좀 집중하고 좀 더 열심히 하고 성과를 좀 내려고 애쓰고 욕심 안 물어야겠고 뭐 어떻게든 좀 현금비 추구하고 좀 준비된 그런 모습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 지만이 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더더욱 답이 없을 것 같구요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잘 내다보고 잘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돈이 없어 가지고 더더욱 더 힘든 삶을 아마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현금 챙기고 공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뭐 이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을 뭐 극복할 수가 없겠는 거죠 잘 다듬어 가야 되고 잘 헤쳐나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도 좀 손순환이 될 수 있게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더더욱 더 많이 합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앞이 안보이는 막막한 상황인데 어떻게든 경제 뉴스 같은 것들 이렇게 여러 여러 채널에서 얘기하는 경제 뉴스 같은 것을 보시고 없고 국제 뉴스 보시고 뭐 세상 돌아가는 것은 뭐 다름 아닌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조금만 해봐도 막 피부로 느끼는 것이고 뭐 시퍼마켓을 가도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뭐 상품들 검색해서 가격만 봐도 뭐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도 뭐 다 느끼고 있는 거니까 뭐 특별하게 뭐 정부 뭐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비밀 이런 것들 보다는 지금 이제 탁신 현실을 좀 어떻게 나만의 방식으로 좀 이렇게 잘 좀 이겨내고 견뎌 수 있을지 앞으로 최소 5년 이상은 뭐 이런 모습일 텐데 요런 상황들을 좀 잘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비를 좀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만이 앞으로의 삶을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되지 않겠냐 라고 보는 거죠 저도 저대로 이제 계속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아 지금 이제 11월 인데 11월 12월 뭐 내년 1월 뭐 최소 3개월 동안 정말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파고 어떻게 하면 좀 방향을 좀 세워나갈 수 있을지 뭘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내가 잘하는 게 뭘지 그리고 어떻게 좀 마음을 먹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 아마 지금 현재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뭐 이래저래 여러가지 어려움 상에 처해 있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업 자기만의 길을 닦기 위해서 묵묵히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쏟으시고 투자 하셔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놈드리도 이제zia 봄